1번 문제부터 바로 가도록 할게요. 당연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점 난이도는 무조건 다 맞춰야지 기본적인 성적이 보장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루트를 다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루트를 합쳐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3분의 20 그리고 5분의 6 이렇게 간단한 개만 계산하면 될 거야. 5, 4, 20 딱 하니까 이게 2루트 2가 나오겠네요. 그죠? 우리의 정답은 2번 정도 될 겁니다. 1번 문제여서 어렵지 않고요. 다음 또 가봅시다. 아니 여기서 x의 개수를 찾아달래. x의 개수. x의 개수는 어떻게 나올 거야? 이렇게랑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뭐.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랑 플러스 6x 그래서 x의 개수는 몇이 나옵니까? 5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또 5번이 될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삼각함수는 외워주세요. 그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겁니다. 삼각함수는. 사인 60도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 좋아요. 근데 코사인 30도 얼마야? 코사인 30도. 역시 2분의 루트 3.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3. 5번이 될 겁니다.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값은 외워줬으면 좋겠어. 넥스트.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주세요. 꼭지점의 y좌표 찾는 법은 좀 다양하죠? 일단 위로 볼록할 것이고 이렇게. 분명히 이게 꼭지점의 x좌표가 있을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 이 꼭지점의 x좌표 찾는 것을 완전제곱 변형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2a분의 b공식을 가셔도 되고 마이너스 2a분의 a값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b. 4다.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꼭지점 변형 가셔도 돼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 대입을 하면 되지. 1을 대입하세요. 그럼 플러스 4. 아, 마이너스 4. 8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7 정도가 나오시겠네. 그죠? 꼭지점 변형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좀 활용해도 되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몇 나옵니까? 7 나오시겠죠. 됐죠? 오케이. 넥스트. 이게 이제 범위가 중학교 범위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와요. 그죠? 오랜만에 보네요.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오른쪽 축이 뭐냐면 시간. 위쪽 축. 학생수예요. 사람 수. 그럼 이게 칸 수를 봐봐. 아유, 아유. 5잖아.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때 우리 구하는 것. 봉사 시간이 6시간부터 12시간까지. 그럼 6시간부터는 여기부터 12시간은 여기까지 있는 학생 수를 세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6부터 9시간, 9부터 12시간 미만 이렇게 일 테니까 이 두 개에 해당하는 학생을 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럼 몇 명이야? 6명이 되는 거고 이거 몇 명이에요? 9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15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될 거고요. 됐지 뭐. 또 가보자고. 공식으로 외운 학생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중학교 2학년 때. 외심입니다. 외심. 외심의 성질을 좀 가라. 이건데. 여러분 외심은 얘가 외심이잖아? 외심은 이거지. 또 이렇게 외접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외접원. 원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접원 입장에서 이 길이. 이 길이는 다 무엇으로 똑같은 거야? 반지름으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쓰면 되거든. 여기가 17이 될 거고. 여기도 52가 될 거고. 여긴 모르니까 X. 여기도 모르니까 X. 이렇게 될 거라고. 선생님 근데 삼각형 합이 삼각형 각도의 합이 몇 도이기 때문에. 180도 되겠네.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180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쓰면 너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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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180도 걷네. 근데 똑같은 놈이 두 개씩 있으니까 우린 두 배에 X 더하기 52도 더하기 17도 이렇게. 요게 180도구나.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공식처럼 외운 학생들은 요걸 약분시켜서 그냥 한 큐에 갔을 거라고. 90이라고. 근데 뭐 그걸 외워도 되지만 이 정도는 외심의 정의만 좀 알고 있으면 외전번의 중점 아 외전번의 중심 그래서 다 만지름이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지 뭐. 그죠? 음 이거 계산하시면 69인가요? 69 이렇게. 표 넘어가면 21 오케이 우리의 정답은 X값은 21도가 우리의 정답이 되시겠네요. 정답은 4번 전혀 어렵지 않아요.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